뭔가 야심작같은건데 저거는 이제 가슴이 많이 크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입으시면 괜찮으실텐데 여름에 저희 속옷 입었을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속옷 없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되지? 속옷 없이 그냥 뭐 니플 밴드 정도 붙이고 요거 착용하시고 저희 드레스 입으시면 너무 시원하게 여름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안에 안간 면실끝 썼고 겉에 린넨이고 요 레이스는 저 이트리 수입 리바 레이스 사용했어요 잘 못보던 레이스실 거예요 이거 가슴들레 저 그냥 제가 80A일까요? 80A 빅컵까지 좀 마르신 빅컵까지 뭐지? 죄송해요 크게 크게 만들지 않아서 아 픽업 중이시라 요고 그리고 어 이거 티 위에 요렇게 레이어링 하셔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피팅해볼때 그냥 제가 입고있는 티셔츠 위에다가 입었었는데 예쁘더라구요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5 2 2 3 4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